아 윤기 오빠 잉글리쉬 브이로그 어디까지 왔냐고 잉글리쉬 브이로그? 네 아 맞다 아 맞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직 출발을 못 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그 심각한 늦고 있는 거지 역시 출발은 했어요? 네 했죠 아이 그럼 반 했네 시작이 반인데 네 시작이 반이여 좀 열심히 공부하다가 요즘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뭔가 자극을 느껴서 해야되겠네 너무 어려워요 윤기 오빠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데요? 내 명언이 뭐지? 내 명언 뭐가 있을지? 아니 새로 한 번 해주시는 거죠 뭐 작업 좀 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뭐 형 형 형 유일한 그냥 무슨 글자 써놓고 밑에 이게 바 민윤기 바 하면 되게 명언 같아 형 유일한 그거 있잖아요 명대사 그 비행기 잘 유일한 창륙 비행기 잘 유일한 창륙은 부럽지 않으나 추락은 두렵다 추락은 두렵으나 창륙은 두렵지 않다 저거 뭐가 윤기 오빠 명언은 돈 벌어야죠 아닌가요? 아 맞아요 돈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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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들으면서 매일 출근한다고? 돈은 벌어야죠 맞아요 그 저는 벌어야죠 명언은 민윤기 윤기 오빠 PTD 한번 댄스 쳐주세요 아 우리 윤기 형 경심이 안 나오네요 윤기 형 좀 하네 근데 근데 이거 비밀인데 지금 한번 그 제이오비랑 저랑 그 둘이 한잔 할 때 그 윤기 직캠 봤습니다 아우 진짜 왜요? 아니 그게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갑자기 멤버들은 가끔 봐 유튜브에 떠가지고 알고리즘? 몰라 몰라 제일 첫 화면에 윤기 직캠이 있었어 무슨 의미야 왜 봤어 좋은 안주가 됐대요 자샷 아니 제일 첫 화면에 있었어 제일 첫 화면에 굿스넥 근데 그 우리 안무 영상 그것도 우리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샷 누구 핸드폰으로 봤어요? TV로 봤는데요? TV로 TV로 봤어요 대화면으로 봤다고 대화면으로 작은씨 직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작은씨 작은씨 직캠이었나 되게 귀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깜찍해 태태윤기 대구와나요? 저 대구 한 3주 전에 갔던 거 같은데 아 갔어요? 나도 갔었는데 잠깐 갔다 왔어 대구 좋더라 팔꿍산 나 갔나? 나 안 갔어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남준씨 헬스 브이로그 그리고 용기씨 영어 브이로그 와우 브이로그가 많네 이야기가 엄청 좋아하지마 할게요 저도 영어 잘하게 되면 할게요 용기씨 몇 편 찍었어요? 저 시도해봤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게 브이로그라는 게 여러분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찍히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면서 의식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제 브이로그는 다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바꿔 말해서 찍은 게 없다 너 비로그인데 있는데 폐기했어요 폐기 폐기 난 좀 힘들더라고 그게 내 새끼 고양이 좀 봐 고양이 어디있어? 고양이 어디있어요? 어디있어? 아 저 그림 아니야? 왜? 아 귀엽구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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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온다고 아 비 온다고 아 저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 나왔다 아 고양이 저기 있네 아 큐티 너무 이뻐 어디 어디 왼쪽에서 두 번째 인형 아니야 인형 이 정도면? 아 애기는 지금 싫은데 나와라고 빨리 지금 아 너무 귀여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냥 나와라 절 좀 부리세요 형 야 정구아 데칼코마니 언제 나오냐는데? 데칼코마니 우마이! 데칼코마니 제가 봤을 때 정우씨 버린 거 아니에요? 정구이 제가 버린 것처럼 얘도 버렸어 아 분해냈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파일은 남아있어 정구아? 아니요 아니 희한하게 프로젝트를 지우더라니까 근데 이거 프로젝트를 지우는 게 아니 다시 만들면 돼요 뭔가 약간 그때 들으면 지금 들으면 좀 그래요 윤계씨가 또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위스키 좋아하는데 위스키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신 거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우리 자제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성인되면 위스키 한 번 마셔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집에서 입는 옷과 잠옷이랑 이 옷을 구분해서 입어요? 네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잠옷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래요? 보통 집에서 안 입어요 집에서 상의 안 입고 있지 않냐 다? 네? 저는 안 입고 있어요 저도 안 입고 있긴 해요 나 집에서 안 입고 있어요 난 그럼 추워가지고 안 돼 저는 이제 그 트렁크 왜요? 트렁크요? 이게 뭐야 짧은 반바지 반바지 아 그렇지 나 반죽이 아니라 나 반죽만 입고 있을 수 있지 왜 나 반죽만 입고 있을 수 있지 왜 나 반죽만 입고 있을 수 있지 왜 난 반죽 아닙니다 나쁜거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뭐 할게요 오케이 아니 속옷으로 할지 몰라 잘 뽑습니다 아잉 퀘스첸이 이승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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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해리포터, 마블 세계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둘 중 어느 세계관에 들어가고 싶은지 저는 제가 봤을 때 해리포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블에 있으면 이유 없이 죽거든요 마블은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해리포터 그래도 난 마블 해리포터 아 이거 어렵다 지민 씨한테 지민 씨 약간 지민 씨 말벌이잖아요 마블 아니고 말벌 여러분 원래 그거 말벌이라고 읽는 건데 마블 마블 지민 씨 어디 갈래요? 아 참 어려운데 아 근데 해리포터가 좀 더 저도 해리포터 해리포터로 가야지 나도 해리포터 가야지 둘 다 엄청 팬이고 해리포터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봤는데 내가 해리포터 할래 나 겨울맘되면 해리포터 그렇게 다시 보고 싶더라 나도 해리포터 해리포터 1편밖에 안 봤어 네 해리포터 진짜요? 주자 형 굉장히 굉장히 shut up my boy 서른 씨가 저는 방탄한다고 그 생각 한도 나쁘지 않죠 이제 1부 2부 3부를 끝냈고 이제 4부 4부님 4부 할 예정입니다 밸런스 재밌더라고 하늘 보는 거 좋아한다면 새벽 동틀녁 하늘이 나은가 노을 지는 하늘이 나은가 아 전 요즘 새벽 나도 새벽 아침 동틀 저는 노을 지는 거에요 저는 항상 노을 지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노을이 좋아요 약간 새벽에 했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부모님이 저 데리고 그 이모들이 부산에 사셔가지고 항상 그 뭐 일출 같은 거 보러 갔거든요 저는 힘들어 힘들어요 그냥 맞아 힘들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보러 가서 자러 가고 싶은 만큼 노을이죠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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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씨 이 틈에 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은 하아 하아 하면서 눈 감아주시면 돼요 하아 하아 말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 하아 하아 이러면서 자는데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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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국이되 세차를 뽑았는데 카시트에 커피를 엎지른 남준이 와 이거 진짜 레전드 그래서 침대가 났다 아니지 카시트... 침대가 났지 카시트는 침대에 잠을 못 자잖아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할 것만 주신거에요? 저는 침대가 조금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도 침대가 더 기분 나쁘 제가 침대 압승이래요 매트리스에 공을 들어가서 당연히 침대가 났지 왜냐면 코웨이와 우린 함께하니까 형 저희 현대차도 함께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정국이 방탄 15에서 그랜저라는 이유 궁금해요 그랜저랬냐 니가? 아 물구나무선구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치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물구나무선구구나 오늘의 TMI 하나 알려달라고 오늘의 TMI요 정국씨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세요 TMI 저 파란 팬티 입었습니다 최고의 TMI 블루 언더웨어 와우 뭘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도 오늘 약간 커플인데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웨어 저 왼쪽에 리액션 좋으신 분의 리액션이 너무 환전해요 저분도 파란색 입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저게 무슨 드립이에요? 하하하하 둘 다 똑같아요 파란색 속옷으로 대동 단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저희를 보면서 이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곧 콘서트에서 보아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방탄세계가 있잖아요 자 아미들은 꿈에서 멤버들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는데 물론 지금 또 너무 꿈 같아요 우리 방탄 멤버들도 꿈에 아미를 만난 적 있나요? 있다면 기억 남는 꿈에 필수가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공연하는 꿈을 그렇게만 꿨어요 진짜 나는 공연하는 꿈만 꿨고 놀이공원 다 같이 놀이공원 가는 꿈 그런 거 꿨어요 난 진짜 쓸데없는 꿈만 꿨어요 처음으로 체험하는 꿈만 꿨어요 뭐에 따라 최근에 꿨어요 체험학습 저도 코로나 이후로 좀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한 두 달 간격으로 꼭 투어가 있긴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못하니까 뭔가 환상처럼 가득 차있는 공연장을 꿈에서 꿨어본 적이 있습니다 눈 뜨면 딱 천장인 게 그게 그렇게 좀 기분이 별로예요 괜계로 보통 꿈꾸면 되게 의외인 꿈 꾸지 않나요? 저는 막 말 타고 전쟁하는 꿈 막 그렇지 와!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요 진짜요? 전두지휘 안에 병사들 다 움직이고 막 정신 승리하고 막 이런 거 꿈꿨어요 제일 몇 정도면 장군이 될 만하지 아 저 최근에 맞아 그 작사 공부하는 꿈 꿨어요 갑자기요? 작사 공부라는 꿈? 작사하는 꿈 꿨어요 자 어제 몇 시에 잠들었나요 태형씨? 저요? 저 여섯 시에요 저 아침에 해 보고 잤습니다 저녁 6AM 저는 썰라이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눈썹 피어싱 할 때 안아봤어요? 자! 제 8월 24일 핑크머리인 게 핫한 날이죠 자! 기념사진 빨리 캡처하세요 지금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뭔가 지금 여기 굉장히 소원부터 굉장히 뭔가 댓글부터 남다던데요? 그러면 저희 공연장에서 못하니까 지금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요? 뭐요? 아미 여러분이 항상 저희에게 하트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저희 공연장에서 미리 예행 연습으로 지금 이미 하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휴 아미 하트 이렇게 자! 아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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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게요 하트 하실게요 이제 바로 또 이제 본방송도 진행해야죠 예! 바로 가야죠 짜리타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만나요 미치겠다 좋습니다 오케이 하트 오케이 하이! 히드리즈스 아임아 정말 이제 오랜만에 아미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노니까 뭔가 이때까지의 그런 조금 제 안에서 뭔가 꽝 막힌 것들이 조금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만나면 더욱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콘서트도 나누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우리 언젠가 꼭 보고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아 사실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뭔가 화상으로 여러분들과 팬미팅을 해봤는데 사실 옛날 생각도 나네요 뭔가 그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사인하고 사인의 느낌이 나네요 이런 좀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여튼 뭔가 뭔가 감회도 새롭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시코코 이야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밌으셨다면 저희한테도 너무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왜? 왜? 쟤가 뭐 깝 때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니까 더 웃겨 그러니까 좀 하네 자 종국이 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이쁜 모습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뭐 길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직접 보고 또 느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참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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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벤트의 테마는 아미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여름날인데요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멋진 파자마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파자마스 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보니까 드레스코드를 이렇게 파자마를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드레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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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와 좋아요 확실히 화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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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라색 파자마 봐봐 쫙 있어 와우 와우 이쁘게 잘 입고 오니까 보라해 이렇게 힙하구만 해 이렇게 힙하구만 해 힙하구만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진체크는 끝났고 네 오늘 준비하는 자 석진 오빠 손키스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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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피디 사연권 썼어? 그래 어? 나피디님 사연권? 나도 있었는데 그거 나 한번도 안쓰는데 나도 문화장품은 있었는데 아니 그거 쓰면 돼 오늘 오라 그럴걸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팬분들 인사해주시고 오늘 진행해주세요 이런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피디님이 나 머리 나랑 똑같은 거 한다고 하셨거든 쿠폰이? 핑크머리? 뭘 하고 싶냐 너는? 모르겠네 정구아 모이칸 한번 가져 나도 해야 되잖아 아 그 뭐랄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벼운거 먼저 가겠습니다 평생 댄스 못하기 평생 노래 못하기 밸런스 게임인가요? 예 자 댄스 못하기 손 하나 둘 셋 뭐라고? 추워추는게 낫지 뭐랑 뭐했어? 평생 댄스 못하기 대 평생 노래 못하기 노래에 가로치고 랩도 포함됩니다 아 근데 아 이건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그럼 손 든 사람은 뭐하세요? 난 둘 다 남준 오빠 바이시클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앉은 의자 푹 신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기대는 거고 와 저 지금 의자가 뜨거워져가지고 뒤로 왔습니다 여기 엉덩이가 뜨거워 계속 아니 열이 안빠져가지고 의자가 뜨거워져 지금 야 근데 썩 좋진 않아요? 아 이렇게 쿨하신대요 어떤 기분이냐고 하시네요 그런가? 왜요? 지금 엉덩이가 뜨겁다니까요 저희 아니 지금 사실 우리는 뜨거워져 너무 뜨거워져 지금 온도리냐고요? 아니 온도는 아니고 자 감신 오빠 자 슈가 오빠 Can you fly kiss? 아 단첨 한번 날리죠? 안되겠다 하나 둘 셋 Woo 아 이게 플라이키스에요? 저 나.. 키스 섹신 config하니까 호성 오빠랑 간장했나요? 아 아 제가 환장해야죠 한장해야지 저의 한잔가 3번인가 했을거에요 저에게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내일 수능 100일이에요? 내일 수능이라고? 내일부터 수능 100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Hello Wonderful 명기씨 수능 봤어요? 야아 야하 야하 야하라하나 인도네시아 지민이 라즈벌랄라 라즈벌랄라 언제 공개되냐 토니몬타나 라즈벌랄라 라임이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거 같아요 라즈벌랄라 피셔리 라즈벌랄라 리프트 좋아요 라즈벌랄라 라지벌랄라는 내도 괜찮은 퀄리티였어 아 그런 마인트가 있어요 나보다 어린 우리 오빠들 뭐 어리면 오빠죠 질리지 않으신 분들은 오디오 재설정 후 재접속 부탁드립니다 네 오디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디오 꼭 필요해요 꼭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